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15일 금여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배팅 예수양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을 타러 갈라 그러다가 녹음을 먼저 해놓고 가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주도 제가 있는 곳에는 아침에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어제 제가 프레쉬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도 경마장 주로도 꽤 젖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여러분들 불량주로가 될 것 같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오늘 금여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제 올립니다 제주 경마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5 8 2 4 5 8 부산은 1경주 4경주 7경주 그중에 매인 승부가 제주 5경주와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아무 때나 입금하셔도 되니까요 입금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틀이나 3일 뭐 토요일 일요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토일 3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루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틀이나 3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이틀이면 금토인지 토일인지 금요일 일요일인지 그거를 좀 써주시고 3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3일 신청 자 요렇게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부탁드리는 말씀 좀 많아서 죄송한데 아 좀 이런건 좀 어려운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올리니까 좀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번째 승부처 어 제주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낮에 녹음할 때는 저희집 요 뒤에 앞마당도 보이고 돌담도 요 옆에 좀 보이죠 그리고 요 뒤에 길이 쭉 올라가면 무슨 그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곰솔길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곰솔길이라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비 오는데 음 비 좀 좀 보면서 담배 하나 피는데 기분이 괜찮더라구요 흐흐흐 자 이경주 오늘 첫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원 이하 4세 이하 편성입니다 자 요 위에 레이스포인트에다 올려놓 올려놨듯이 이번 경주는 아마 1번 막 초원의 강좌라는 마필이 경기 조건도 좋아졌고 기록이 제일 앞서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분 06초 800m 경주 기록이 꾸준하게 1분 06초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기록상 이놈이 대가리는 맞지만 요번 경주 하나 숨어있는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고놈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초원의 강좌 뭐 1분 06초 1분 06초 뭐 1분 07초 아 요거는 08초군요 암튼 직전 경주에 상대도 좀 쎄고 1번 게이트 들어가 있고 장우성 기소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요번 경주는 제가 딱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시청하러 오시는 분들께도 영양가가 좀 있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먼저 한 마리가 7번마 오라돕기입니다 예 직전 경주에 이게 시종일간 좀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대비전에서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오라돕기 또 한 마리가 9번마 천우신조인데요 정명일이가 두 번을 타다가 직전 경주는 전현준이가 올라갔어요 그냥 가는대로 꼭 접고 타다가 직선에서 아쉬운 3차기였는데 조금 더 뽑아낼 걸음이 분명히 있겠다 전현준이가 두 번을 타는데 두 번만 천우신조 7번 오라돕기 두 번 천우신조 자 요 둘 중에 한 마리가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중심에 서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한 마리 조철이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뭐 1번마 추원의 강자도 당연히 베팅권에 가져가는 것이고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 2번마 천공제일 2번마 천공제일도 재검 받고 나오는데 상태가 괜찮았고 4번마 대표 직전 경주에 휴양 갔다 왔을끼였죠 선행으로 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뭐 이정도 마필들까지 잘 추려가지고 7번 오라돕기 9번 천우신조 자 요 두 마리가 초원의 강자를 때려잡으러 갈 수 있는 달러박스로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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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 제주 할라마 세실라이브 제주 4경주 참고하셔가지고 현장 예상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증량 60.5 통쾌죠 통쾌 현장에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려나갈 마필이 바로 1번마 통쾌입니다 3연승 달리다가 직전 경기에 부러졌어요 박정광의 비상 선언하고 약간 경합을 했었는데 초반에 넘어갔어요 슬금슬금 그래갖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결승선에서 따이고 말았습니다 직전보다 부담증량이 더 올라갔어요 자 이제 1군 올라가야 빨리 이 부담증량을 덜죠 하지만 직전 경기에 얘가 못 뛴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마 통쾌가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리지만 어제 시어프레쉬에서 말씀을 드렸던 달라박스 한 놈이 있을겁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아쉬웠던 놈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오늘 두번째 달라박스 승부 4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승부 두개가 남았는데요 제주 5경주 와 8경주 입니다 제주 5경주 8경주 자 오늘 첫번째 상황과 예측권 20장 음 시원하게 한방 때려먹는 경주인데 제주 제주 5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스토프레쉬에서 말씀을 드렸던 에 그런 경주입니다 에 1번마 헤어리킹 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 2번 급란지경 4번 절대권력 8번 강한능력 9번 청마제일 10번 백두고울의 외곽 갈아엎기까지 뭐 한 6마리 정도 입상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요중에 조철이 강하게 한놈 노린다 어제 스토프레쉬에서 다 공개를 했죠 제주 5경주 자 물론 이런 경주는 현장에서 주력과 방어 같은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분명히 스토프레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대로 제주 5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무조건 예측권 20장 천만원 상황감방 때릴테니까 현장에선 꼭 참고하셔가지고 달러박스도 한남 말씀을 드렸고 직전경주에 막혀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 놈 한 놈 완짱으로 한 15배 20배 보고 있습니다 제주 5경주 메인승부 수요 프레쉬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현장에서 기분 좋게 항구라 시원하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현장에선 꼭 참고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제주 두번째 메인 8경주 입니다 제주만 3등급 1110m 핸디캡 8경주 이번 경주 제주 제주 경마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을 해야되겠는데 제가 이 위에 돈지락이 딱 좋은 배당 15배 정도가 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관심마필이 세마필이 있죠 세마필 먼저 일본마 광하의 명성이 직전경주의 원유일이가 1번 게이트에서 약간 좀 진로도 답답하게 막히고 했지만 중간쯤까지 밀렸다가 날라와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일본마 광하의 명성 부담중량 2.5개 더 달고 자 7번마 아라흑듬입니다 7번마 아라흑듬 직전에 인기 댓글이 팔리고 는 부러졌는데 시종일간 자리를 못 잡았어요 문현진이가 3연속 입상에 4연속까지 갈라 그러다가 시종일간 자리를 못 잡고 헤맸다 이번 경주는 그런 실수는 없겠죠 7번마 아라흑듬 또 한 마리가 8번마 달빛 창다인데요 임재강의에서 원유일이로 바뀌었습니다 부담중량 3키로 올라갔고요 자 이 달빛 창가도 제과이가 잘 탔어요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참고 있다가 때리고 올라왔는데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 또 8번마 달빛 창가다 1번마 광하의 명성 뭐 7번 아라흑듬 8번 달빛 창가 1번 7번 8번인데 세마필이다 1110m 경주 거리 경험이 많죠 아라흑듬도 그렇고 달빛 창가 그렇고 자 1번 7번 8번 자 세놈 중에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1번 7번 8번 세마리 중에 한방이 주력 맞권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1번 7번 8번 맞권 이외에 한마리 조철이 강하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놈에다 붙이면 한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하나짜리 한 15배 정도 보면서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꽂아먹는 그럼 경주 8경주 메인 승부 요거 짝짤할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되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7월 15일 금요경마 제주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구요 이제 부산경마가 1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1경주 4경주 7경주 오늘 부산경마가 혼정경주도 많고 해볼만한 경주가 많습니다 부산경마도 좀 기대가 많이 되니까 현장 예상까지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중간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많죠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부산 1경주 국산 육군 1300 결정 A0 자 이번 경주도 한 5마리 정도 6마리 정도 접전인데요 직전에 앞선에서 좀 무리를 했던 한 놈 그 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놈이 참고 탈 것이다 라고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죠 에 이미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조철이가 어떤 놈을 노리는구나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뭐 입상 가능성 있는 애들이 1번 감동 에너지에 1번 게이트에 독댕 2번 2번 퓨어 매직도 직전에는 선입으로 들어갔지만 선행 갈 수 있겠고 1번에는 임기현이 같았고 2번에는 용근이 같았고 많이 팔리겠죠 3번만 운주 스타입니다 직전에 발주가 조금 늦었는데 그대로 갖다 밀어서 선행을 받더라구요 발주만 잘 나오면 또 한 번 운주 스타 선행받고 좋은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 이 8번마 폴투원이라는 마필이 에 직전 경주는 한 4 5개월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경주고 자 우리가 해남 짱돌 대가리로 원더풀 오렌지 요거 한방 20회짜리 찍어 먹을 때 인기 3위였어요 앞선에 붙다가 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정상주기로 돌아왔고 이 7번마 트리플선더도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다가 부러졌습니다 외곽에서 슬금슬금 붙을 수 있겠고 자 11번마 레리꼬입니다 레리꼬 자 이마필도 직선에서 아쉬운 추입 삼착이었어요 직전에 요마필도 공백 이후에 나왔던 마필이고 집주주기가 좀 길어졌었죠 요번 경기 11번마 레리꼬 외곽에서 선취입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요 6마리 마필 6마리 마필 요 마필들 이외에는 별로 말씀드릴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싹 갔다 꺾고 5번 5번 테이카델도 택도 없고 6번 금하스마티도 아닌거 같고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요 6마리 중에 한놈 꼭 참고 탈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자 고놈을 달라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부산 일경주 자 오늘 첫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갈테니까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부산 메인승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4경주와 7경주 자 요거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제대로 한방 걸렸는데 자 잠깐만요 이게 제주 거에서 부산 거로 바꿔놓지가 않아서 부산 1경주 부산 4경주 부산 부산 4경주입니다 제가 요거는 에 부산 부산 1400 인데요 월요일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3번마 음성 영웅이죠 발주가 좀 좋아졌어요 여기서는 고착성 늦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선에 붙는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선에 붙는 능력 근데 이마필은 앞선에 붙일 이유가 없죠 그냥 꼭 잡고 봐도 되는 마필이고 단지 하나 약간의 걱정은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요번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1번마 글로벌 톱도 있고 6번마 비스틀리 조금 빠르고 7번마 최강 큐피드도 빠르고 9번마 마이 데스티니도 있고 약간의 좀 선행 경합이 좀 분명히 있을 그럴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은성영웅을 싹 은성영웅이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입상을 못할 수도 있죠 뭐 흙맞고 고로시대고 하지만 기승기수가 박제입니다 그런거 모르래가 아니고 아마 실력과 흙 안 맞고 외곽으로 잘 빼내리라고 믿고 3번마 은성영웅을 대가리로 가는데 이번에 많은 마필들이 후차권에 있어요 안쪽에 선행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지고 나갈 글로벌 톱 계속 외곽 게이트 받았죠 8번 12번 7번 7번 이번에 안쪽 2번 게이트에 딱 오랜만에 들어온 2번마 서기포인트에 선입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에 4번마 컬러풀 윈드도 직전경주의 신종인관 외곽을 그것도 김동렬이가 타고 외곽 외곽을 타고도 대가리치고 승부를 했어요 요번에 한무선인에서 최시대로 바꿔놨는데 요번에도 모래를 피해서 타는게 관건이겠죠 4번마 컬러풀 윈드 5번마 네임드도 직전에 유연령이 타고 걸음이 좋았습니다 6번마 비스틀리도 공백 이후 세 번째 경주인데 예 직전에 경주 경합을 좀 많이 했었죠 아쉽게 덜미 잡혔는데 4번에 이제 냉강에 적응이 됐고 7번마 7번마 KF1 항선인에서 같이 나왔는데 4번 컬러풀인다고 나왔는데 직전에 요거 제가 말구유 마주 주암마주 마필이죠 요번에는 상대가 좀 센거 같다 뭐 이런거는 가도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거 뭐 소스 나오면 좋죠 간다고 소스 나오면 놀라서세요 하고 꺾으면 되는거고 자 그것만 마이 데스티니도 직전경제 8호 비치가 3번 게이트에서 선행경합을 하다가 모래맞고 뒤를 쳐져 버렸습니다 자 외곽을 타야된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외곽으로 딱 빠져나왔죠 떠불리죠 행복한 하만도 최근 2연승 중입니다 자 정교인으로 바뀌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자 요 11번 마 최강 라이더 직전에 은성영웅이랑 같이 뛰어가지고 착차는 좀 있었는데 이번 경주 제가 선행경합이 좀 많다 그랬죠 직전경주에도 발주가 좀 안좋았는데 경주거리 1400에 얘는 뭐 늑발을 뭐 고착성 늑발만 아니면 느닷없이 배당이 터지는 11번 마 최강 라인 것까지 봐줘야 된다 선행경합 하다보면 전부 다 앞선에서 우장창 싸우다 보면 이런 하나짜리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온가지 마필들이 은성영웅에 붙여서 호랑지 한방 노릴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4경주 메인 승부 이거 승부 한번 봐야 됩니다 3번 마 은성영웅 넣고 조철이 노리는 하나짜리 시원하게 배당 쪽으로 완짱으로 아니면 바치기라도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갈 수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6번 마 비스틸리 같은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고 가야죠 안고 가면서 조철이 노리는 하나짜리 한 마리 까지 낑겨 가지고 무조건 요건 상한감방 가겠습니다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구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한방입니다 한방 이거 백길이 맞건 꺾어내고 한방으로 왔다 상한감방 조져보겠습니다 자 2등급 2000m 별점 B형이구요 레이팅 80점 까지죠 자 7마리 단촐한 출주긴 합니다마는 자 이번 경주 1번 마 쿨가이 2번 마 블루파워 자 6월 17일 8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대부분 다 다시 같이 뜁니다 그때 당시에 1,2착을 나눠 가졌던 1번 쿨가이 2번 블루파워 그 뒤로 뭐 하늘울림 5번 하늘울림이 4차 그랬었고 비테이전이 이때 인기 대가리 팔렸네요 얘가 3차 그랬고 얘는 서광주 마이너스 4kg 감량기수도 태웠고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1번 마 쿨가이 2번 마 블루파워 자 요 두마필이 분명히 당연히 댓글이가 또 가겠죠 1번 쿨가이 2kg 는 2kg 더 늘었고 블루파워 는 3kg 더 늘었고 두 마리 다 어디 하자는 없습니다 쿨가이가 요 직직전에 최시대가 타고 주접을 좀 떨었죠 참고 타 본다고 했는지 잡바위 한다고 했는지 앞에 가는 놈을 다 마치고 해서 제가 말 젖같이 탄다고 해봤죠 바로 그 다음에 입상을 했습니다 2번 마 블루파워도 최근 2번 경주 모습이 우연은 아니다 직전에도 슬금슬금 따라가다가 넘어간 다음에 얘가 선행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쿨가이 2번 블루파워 근데 왜 그러냐 이 둘 중에 한 놈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 있다 결론은 둘 중에 한 놈 중에서 요번에는 그런 전개를 펼치기가 좀 힘들어 보이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음 한 방 조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놈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대끼리 꺾고 그쪽에다가 한 방 시원하게 조질라고 예측권 20장 조질라고 지금 째리고 있어요 1번 쿨가이 2번 블루파워 자 대끼리 맞고 2번을 한번 앵간하면 제가 꺾어갈 겁니다 완전히 꺾고 하나짜리에다가 한 방 1번 2번 중에 한 놈은 분명히 부러질 것 같다 7마리 뛰지만 요번 경주도 대끼리는 없다 뭐 없다 그러면 안 되죠 99% 확률이 있으니까 없을 것 같다 부러질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7경주 라스트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것도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를 노리면서 부산 7경주까지 예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금요경마 조초래 실전배팅 진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예 날씨가 많이 덥고 여러분들 휴가 시즌이고 요번 7월 셋째 주 경마는 시원하게 한살이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좀 날씨가 좀 덥고 우리 주머니에도 돈이 좀 잘 안 들어왔었는데 요번 주에는 여러분들 지갑이 좀 빵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이면 하루 일찍 좀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일처리하기가 좀 편하구요 에 한달 정액요금 4주간 12번 전송이 되면서 15만원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정액요금도 써주시고 있는데 조처를 해 드릴 수 있는 할인 최대한의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15만원 이면요 지금 일일에 2만원 이지만 정액요금하면 한 12,000원 13,000원 요 요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제 또한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정액제는 가능하면 요 아래 세마을금고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세마을금고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에 신현은행이나 세마을금고나 같이 쓰는 거지만 어떤 걸 입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액요금은 조금 이렇게 추려내고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세마을금고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항상 경마라는 게 준비 열심히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운이 좋은 자보다 노력하는 자가 분명히 경마에서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철은 여러분들 지갑 속 빵빵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준비 잘하고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들 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들어갈 공지 한번 다시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2458 부산 147 그중에 메인승부가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7경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7월 15일 금요경마 현장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트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